구독하고! 눌리고! 좋아요! 케이크! 안녕하세요 멋쌈입니다! 오늘은 저희가 먹방 챌린지를 해볼게요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옹! 자…뭐 규칙은 간단하구요 손안 대고 먹기인데 어 누가 더 조금 남기고 얼굴에는 덜 묻히나 한번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고!고고!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еть 먹을 거 와서 신나요?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이것도 누래요? 네 그거는 이따가 먹을게요 준비 그렇게 천천히 먹어도 되겠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30초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30초 밖에 안 남았대요 6 5 4 3 2 리오콘 너무 깔끔하게 먹은거 아니에요? 왜 아빠 왜 많이 묻혔어요? 코에다 왜 코에다도 묻혔어요 코에다? 못삼을까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리오콘을 너무 조금 먹었는데요 얼굴에 조금 묻힌 사람 그리고 조금 남긴 사람 누가 이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번 먹어봐요 살짝 닦지 마세요 닦아줄게요 뭐 보여줘요 닦아주는거 맞아요 닦아주는거 맞냐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다잇다 다 먹지 말라고요? 네 네 5초요? 이게 몇초요? 4초요? 3초요? 2초요? 땡 어떻게 또 한 번만 되지 네 또 해요 내가 입장할 거니까 또 해봐요 30초 고고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목 안 막혀요? 맛있었어요? 네 맛있었으면 뽀뽀 뽀뽀 아이고 참회 한 개 그거 껍질 있어요 이거 참회 아니에요 껍질 어떻게 알아요? 이거 저거요 오렌지 참회인 줄 알았어요? 네! 참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시청자들이 우리 뉴욕이 참회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렌지랑 어떻게 참회랑 구분을 못 하죠? 오렌지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쵸? 네 참회도 많이 먹어본 네 많이 안 먹어본 건 뭐가 있나요? 오렌지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안 먹어본 거 많이 안 먹어 본 거 존재하나요? 새우를 많이 먹어보세요 요거 많이 안 먹은 거 많이 안 먹은 거 뭐 있어요? 많이 안 먹어 본 거 음 음 음 음 생각이 안 나요? 네 생각을 다시 다 읽어볼게요 네 하얀색이지? 매운 건가? 매운 건가? 케이크가 매운 케이크인가? 아니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안녕 안녕